인사 마실게요 네 일단 손을 잡아먹고 네 일단 인사는 먼저 드려야겠죠? 네 빨리 먹고 인사하기 위해 물병도 빼려놓고 합시다 자 인사 드렸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플래닉스 가위빗입니다 저녁밥을 많이 드시고 왔나봐요 저녁밥을 많이 드시고 왔나봐요 저녁밥을 많이 드시고 왔나봐요 아 장이네요 다른데 인사를 했는데 멤버 한 명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죠? 하나 둘 셋 하면 시아나라고 해쳐주세요 하나 둘 셋 시아나 하나 둘 셋 시아나 부러운데? 네 괜찮아요? 네 시아님까지 왔으니까 완전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플래닉스 가위빗입니다 시아님까지 왔으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하고싶은 게 대단하시네요 일단 오랜만인만큼 힘차게 다계속에 오랜만에 민경이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싶었던 플래닉스 걸즈의 빠져드는 눈물 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래닉스 걸즈의 큰 곡 빙장소녀 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래닉스 걸즈 음악을 그리는 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닉스 걸즈의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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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래닉스 입장인데 떠붙고 경영입니다 시아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래닉스 걸즈의 도레미파솔바시려 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래닉스 걸즈의 여러분들의 해피 바이러스 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플래닉스 걸즈의 쪼꼬미 래퍼 유орот 안녕하세요 플래닉스 걸즈 어 황금티우 유지한테 하나 더 해주시는데 은우가 해보라고 했겠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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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플래닉스 걸즈 황금티우 다무습니다 유지하니 유지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추측할 따뜻한 운동매가 나영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프닝분들을 다 봤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너무 아쉽고 좀 속박하지만 제가 준비한 무대가 있어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계실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의 제목 다들 아시나요? 다이앤 하이입니다. 이 제목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연습생으로서 마지막 공연이라 다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식 그룹으로 인사드린다는 의미에서 하이 여러분 근데 슬프한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플레딧스 걸즈라는 이름에도 오늘 두사람이 인사를 네! 그렇지만 저희 플레딧스 걸즈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이제 저희 새로운 측면 여기서 네! 공개된다는데 감사합니다! 네! 노래를 들어보세요! 네! 네! 이런 특별한 시간이니만큼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꼭 기대해주세요! 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처음 공개되는 노래도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다음 무대분들이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다음 무대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이제 유년무대가 펴져질거에요! 다이아나 볼 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좀 크게 보고 보세요 그러면 이따가 봐요! 네! 축하해요! 멋있게 나왔어요! 멋있게! 이쁘게! 멋있게! 오예! 열어봐요! 여기 콘서트 공개가 되게 힘들었다면서요 그러니까! 3초 컷! 확실해요? 여러분 확실한가요? 3초인가요? 2초 컷 맞았나요? 1초 컷이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여기 오신 만큼 저희가 진짜 멋있는 공연으로 부담해드릴 건데 약속드립니다! 네! 지금 오늘 안타깝게도 못 오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 친구는 어때요? 잘 들려요? 아이고 아이고 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있는 거니까요 일단 이 방송으로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작하는 소감이나 각오 한번 네! 누구부터 예언니부터 한번 짧게 얘기할까요? 예언니! 머리 예쁘네! 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공연들 중에서 되게 색다른 모습들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뒤화면에 저희의 새로운 그룹명이 뜰거리 관념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제가 진짜 열심히 열심히 했으니까 기다릴게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너무 고기 흥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이 777명이라고 들었어요 러키세븐? 역시 러키세븐 오늘 너무 행운이십니다 끝까지 공연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요 잘 지켜봐주시고 즐기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에 밥을 먹고 왔어요? 네! 너무 착하네요 네 여러분 일단은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오신 거에 후회하지 않게끔 저희가 이렇게 많은 무대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피아노랑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것만으로 벌써 느낌이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감미로울 것 같은 느낌 이 무대 말고도 더 많은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한번 불굴 보내봐요 네 네 여기 사랑하는 멤버들과 사랑하는 팬분들과 제가 정말 서고 싶었던 무대까지 불굴을 맞게 정말 판박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즐기나 봐주세요 네 저희가 9월 12일 이후로 오랜만에 공연을 이렇게 했잖아요 네 오랜만에 하는 공연도 공연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새로 등개하는 곡도 장소에 들려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뷔 전부터 이렇게 행복한 상단을 맞이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의 오늘 준비했던 무대들 재밌게 보고 또 영상 많이 해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닛 무대 첫 번째 무대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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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